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19학년도 사관학교 가형 8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1부터 2제곱까지 얘를 정적분한 지금 값이 5다라고 했었을 때 1부터 5까지 fx dx를 구해봐라 하는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. 그렇죠? 자 일단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. 자 주어진 적분값이 지금 5다.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 fx에 대한 지금 힌트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줘야겠죠. 그렇죠? 지금 보니까 f 함수는 안에 1 더하기 2 lnx 이렇게 지금 복잡한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.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선생님이 통째로 1 플러스 2 lnx를 t다라고 한번 취안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 왜 이렇게 또 취안을 하는 거냐? 우리가 지금 이 형태를 봤을 때 이 x분의 1이 곱해져 있다라는 것을 꼭 보셔야 돼요. x분의 1, 걔는 뭔데? 우리 이 lnx를 뭐한 거? 적분한 값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 치환적분법을 쓸 때 항상 그게 미분한 값이 곱해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거 이제 딱 보자마자 어? 쟤 t로 더야겠구나. 왜 x분의 1이 미분하면 나타나니까? 라고 이제 읽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 그래서 이제 t로 바꿔볼게요. 자 바꿔보기 전에 이제 양변을 좀 미분을 해봅시다. 그러면 얘는 1은 날아가고요. 얘는 x분의 2에 dx. 그 다음에 얘는 dt.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네 그래서 이거 갖다 적어봅시다.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어떻게? f 안에 우리 통째로 t라고 두기로 했어요. 근데 지금 우리는 x분의 2 dx가 dt거든? 그럼 일단 dt 갖다 써. 하지만 2는 있었어? 없었어? 2는 없었죠? 그렇죠? 그럼 다시 뭐 해주면 돼? 2 나눠버리면 돼요. 네 그래서 나눠주자. 2분의 1 곱해주자. 이렇게 가면 되겠죠. 어 그 값이 지금 5라는 소리야.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요. 우리가 치환적분법을 쓴다라는 얘기는 구간도 이제 x가 1에서 2제곱까지였던 거잖아. 그러면 t의 범위는 x가 1이었을 땐 어떻게 돼요? 1 갖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0 되니까 1부터 시작해서 x가 2제곱이었을 땐 어떻게 돼? 여기다 2제곱 갖다 넣어주면은 2 앞으로 떨어지면서 l,n,e. 걔는 그냥 그대로 1. 그럼 1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오 이렇게 만들어줘요. 음 딱이네. 우리 지금 구해줘야 되는 게 1부터 5까지 fx, dx잖아요. 근데 2분의 1은 좀 거슬려. 자 그럼 2분의 1 넘깁니다. 넘기겠다는 얘기는 양변에 곱해주자라는 얘기죠. 그쵸? 선생님 적분 변수가 얘는 t고 쟤는 x잖아요. 네 근데 우리는 관련이 없어요. 정적분 성질 중에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고 있냐면은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거나 a에서부터 b까지 이 t에 대해서 문자를 바꾸는 건요. 우리 문자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. 적분 변수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. 이 관계 식이 지금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t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.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. 부정적분은 조금 다릅니다. 자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랄 fx, dx와 인테그랄 ft, dt 이거 같지 않습니다.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부정적분한 값 자체는 결과값이 어떤 함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계산값 자체가 어떤 상수값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변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. 그래서 사실은 1부터 5까지 ft, dt나 우리가 구하려는 뭐나 1부터 5까지 fx, dx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얼마다? 10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.